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신차 소식을 전해드리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희입니다. 오늘은 아우디의 컴팩트 세단 아우디 A3 풀체인지에 대한 소식입니다. 아우디 A3는 벤츠 A클래스와 BMW 1시리즈 미니쿠퍼와 경쟁을 하고 있는 모델인데요. 풀체인지 되면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오늘 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시죠. 먼저 아우디 A3 풀체인지 특징을 살펴보면 4세대 풀체인지 모델이며 7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판매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크기는 이전 모델 대비 전장은 4cm가 길어졌고 전폭은 2cm, 전고는 1cm가 높아진 것이 특징입니다. 국내에는 A3 40 TFSI 전륜구동 기반 가솔린 라인업으로 먼저 출시되며 파워트레인은 2.0L 가솔린 터보 엔진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전동화 시스템이 탑재된 것이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탑재로 인한 출력 상승과 연비 효율 증대 그리고 부드러운 오토 스타벤고가 기대되는 주행 성능인데요. 변속기는 7단 에스트로닉이 적용되는데 아우디의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빠른 변속과 높은 효율성이 인상적인 트랜스미션이죠. 그 결과 출력은 204마력에 토크 30.6을 발휘하는데 이전 모델 대비 20마력 높아진 출력으로 동급에서 가장 높은 출력입니다. A3 풀체인지 트림은 기본형과 프리미엄 두 가지로 출시되며 파워트레인은 두 트림이 동일하고 옵션에서만 차이가 발생합니다. 출시 가격의 경우 기본형은 4,020만원, 프리미엄은 4,413만원으로 공식 출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아우디 A3 풀체인지의 경쟁 모델들과 크기를 비교해볼텐데요. 경쟁 모델로는 벤치 A클래스 세단, BMW 1시리즈, 미니쿠퍼 5도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 와이프가 A클래스를 살 때 고려했던 차종들이고 아우디 A3와 마지막까지 고려하다가 결국 A클래스를 구매하긴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풀체인지 되기 전 모델이었기 때문에 지금과는 상황이 좀 달랐습니다. 전장의 경우는 A클래스 세단이 가장 길고요. 전폭은 A3 풀체인지가 가장 넓습니다. 전고는 A클래스 세단이 역시나 가장 높고 휠 베이스 또한 A클래스 세단이 가장 넓습니다. 크기적으로 봤을 땐 확실히 A클래스 세단이 우세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네요. 이번엔 파워트레인 및 연비를 비교해보면 엔진은 4대의 차종 모두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을 사용하고 있으며 아우디 A3만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전동화 시스템이 적용됩니다. 변속기는 BMW 1시리즈를 제외하고는 모두 7단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고 출력에서 좀 차이가 발생하는데 아우디 A3 풀체인지가 204마력으로 가장 높은 출력을 자랑합니다. 토크도 높은 편에 속하고요. 연비 또한 가장 우세한데요. 복합 연비 13.0으로 동급 경쟁 모델 중에서는 가장 높은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력도 높은데 게다가 연비까지 좋으니 이 부분에서는 확실히 A3가 장점으로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자 그렇다면 이번엔 아우디 A3 풀체인지의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A3는 기본형과 프리미엄 트림으로 나뉘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해보겠습니다. 먼저 기본형 디자인인데요. 기본형이라고 하더라도 너무나도 멋진 디자인을 가졌습니다. 확실히 넓어진 점폭이 사진을 통해서도 느껴지는 부분이고 훨씬 커진 라디에이터 그릴과 더 화려해진 헤드라이트가 눈길을 끄는 부분이네요. 이전 A3의 디자인은 이런 모습이었는데요. 확실히 풀체인지가 된 모습이죠. 이전 모델도 이 당시에는 괜찮았는데 신형이 나오면서 확실히 더 멋있어졌습니다. 동시에 놓고 비교해보면 인상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기존 디자인이 조금 밋밋하면서 부드러운 인상이었다면 풀체인지 되면서 훨씬 더 강렬해지고 또렷해진 인상을 가졌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만족할 만한 디자인 변화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보면 플래그십 세단 A8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컴팩트 세단은 대부분 약간 귀여운 이미지를 살려서 디자인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번 A3 풀체인지는 직선적이고 카리스마 있는 디자인을 선호하시는 분들께 많이 사랑받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스타일 중 하나예요. 지금 보시는 모델은 프리미엄 트림으로 S라인 익스테리어가 적용된 디자인으로 일반 모델보다 더욱 과감하고 공격적인 부품들을 사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색상까지 화려하다 보니까 더욱 더 A3 풀체인지의 매력이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아우디는 멜세데스 벤치에 비해서는 확실히 스포티한 디자인의 느낌을 더 많이 품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각지고 거대한 싱글 프레임 라디에이터 그릴과 새롭게 디자인된 헤드라이트 그리고 과격하게 디자인된 하단 공기 흡입구까지 디자인적인 매력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형과 프리미엄 모델을 동시에 놓고 비교해보면 사실 좌우 에어 인테이크 부분을 제외하고서는 큰 차이가 있진 않습니다. 그만큼 기본형의 디자인이 잘 나왔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기본형을 선택하시더라도 만족하실 것 같고요. 나는 좀 더 와일드한 스타일을 원하신다 하시면 S라인 익스테리어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네요. 아우디 A3 풀체인지 측면부는 컴팩트 세단답지 않게 아주 공격적이고 야무진 모습입니다. 뭔가 탄탄하면서도 매끈하고 스타일리시한 사이드뷰를 가지고 있죠. A3는 전륜구동 세단임에도 후륜 오버행을 늘려 상당히 매력적인 비율을 가진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컴팩트 세단은 휠 베이스가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코너링 시에 재미있는 운전 성능을 운전자에게 제공해주는 것도 큰 매력이죠. 구형 A3의 측면부를 비교해보면 전장이 4cm가 길어져서 그런지 확실히 좀 더 매끈해진 느낌이 드는데요. C필러부터 트렁크까지 이어지는 라인도 훨씬 유려해진 느낌입니다. 전체적으로 지방을 좀 덜어내고 커팅을 더해 데피니션이 살아났다고 해야 할까요? 훨씬 잘 다듬어져 선들이 또렷해지는 디자인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 후면부로 넘어가는 이 포인트에서 보는 A3 풀체인지도 상당히 매력적인데요. 굉장히 빵빵해 보이는 볼륨감 넘치는 후면부를 가졌습니다. 볼륨감을 더해서 차를 좀 더 커보이게 만드는 디자인이라 생각되고 역시나 테일램프가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A3 풀체인지입니다. 후면부 디자인을 기본형과 프리미엄을 비교해보면 하단 범퍼에서만 차이가 존재하는데 S라인 익스테리어가 적용된 프리미엄 모델은 듀얼 머플러처럼 디자인되어 있지만 실제로 뚫려있진 않습니다. 그냥 디자인 요소로만 존재하고 있죠. 제 눈에는 둘 다 멋있게 보입니다. 이건 좀 편하게 한눈에 보시라고 제가 정리해봤는데요. 왼쪽 푸른색이 일반형 모델이며 오른쪽 화이트 컬러가 S라인 익스테리어가 적용된 프리미엄 모델의 외관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펴본 익스테리어에서 휠 디자인이 국내 출시 사양과 맞지 않았는데요. 국내 출시된 휠은 이 디자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에 푸른색이 일반형 17인치 휠 디자인이고 아래 하얀색이 S라인 프리미엄 18인치 휠 디자인입니다. 17인치 휠 디자인도 무난하면서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요 사양이 국내 출시 사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아우디 A3 인테리어 모습인데요. 사실 와이프가 끝까지 아우디 A3랑 벤치 A클래스랑 고민하다가 A클래스를 결정하게 된 건 실내 디자인이 컸습니다. 외관은 그 당시에 A3도 마음에 들어 했는데 풀체인지가 되기 전 A3의 인테리어는 너무나도 아쉽게 느껴지긴 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인데요. 물론 딱 운전석 쪽 핸들과 계기판만 보면 나름 괜찮은데 시선을 오른쪽으로 돌리는 순간 상당한 허전함과 부족해 보이는 고급스러움은 A3 인테리어의 가장 큰 아쉬움이었습니다. 그랬던 A3가 풀체인지를 거치면서 10.1인치 터치스크린이 일체형으로 적용되었고 버추얼 콕핏 계기판까지 적용되었고요. 새로운 스티어링 휠으로 변경되어 아주 매력적인 인테리어를 만들어내었습니다. 물론 A클래스 대비 화려함은 살짝 부족하긴 하지만 A클래스와는 또 다른 느낌의 인테리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기어 변속기를 작은 레버로 변경하여 상당히 깔끔한 센터 콘솔을 만들어내었다는 점이고 수평형 구조를 가지고 있어 앉았을 때 차를 좀 더 넓어 보이게 만들어주는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우디는 BMW 못지않은 스포티한 드라이빙으로 만족감을 주는 브랜드인데요. 컴팩트 세단 A3가 주는 주행 성능은 어떨지 개인적으로는 주행 느낌이 너무나도 궁금한 모델입니다. 그리고 기본형과 프리미엄 모델에서 시트 디자인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위에 있는 시트는 기본형 시트 디자인이고요. 하단에 있는 시트는 프리미엄 트림에 적용되는 스포츠 시트 디자인입니다. 어깨바지 부분이 훨씬 확장되었고요. 옆구리를 받쳐주는 부분도 더욱 커졌습니다. 버튼 유들의 구성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데 아우디 차량들의 경우 버튼을 눌렀을 때 소리도 나고요. 약간의 진동도 같이 전달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피드백이 온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버튼 유들의 구성을 보니 통풍 시트는 미적용되는 것 같고요. 사실 이 세그먼트 독일차에서 통풍 시트를 만나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인 기어 분석기는 정말로 심플해졌어요. 최근 BMW도 그렇고요. 포르쉐도 그렇고 기어 변속기를 이렇게 디자인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처음에는 물론 좀 어색하긴 하겠지만 막대 모양의 기어봉보다는 확실히 좀 깔끔해 보이긴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아우디에서 새롭게 출시된 컴팩트 세단 A3 풀체인지에 대한 정보를 전달 드렸는데요. 요즘 국산차의 가격이 너무 높아지기도 했고 출고까지도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3, 4천만 원대 그렇게 크지 않은 크기의 세단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아우디 A3는 아주 매력적인 선택권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뭐 옵션이 엄청나게 풍부한 건 아니지만 출력적인 부분이나 주행 퍼포먼스 부분에서 확실히 국산 차량보다는 메리트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추후에 A3 풀체인지 시승을 통해 이 부분을 더욱더 자세히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아직 자동차 읽어준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하시면 A3 풀체인지를 비롯해서 다양한 자동차 소식을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준 남자 이상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